예 그럼 이제 아기도 좀 가지려고 하나 목만 가요? 예 네 좀 숨이 차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끌어야 될 거 같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 다음날 나와요 많이 펼 때는 하루에 한갑씩 펴거든요.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갑섬이면 3일? 이렇게 펴어요. 주림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돼요. 그 전에는 하루에 한갑 아니면 이틀에 한갑 싶었거든요.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요구하셨으면 가셔야 되겠네요. 예.